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엽지? 샀어? 아니, 선물 받았어. 네? 1통이야? 약간 그런 메이크업 좋은 맛으로 넣을 수 있는 브러쉬 같은 어, 그래. 필통으로도 쓸 수 있어. 정말 아기자기하네요. 이거를 젤리를 이렇게 써먹어야 된대. 먹어봐. 이거 주무실지 너무 궁금해. 와, 콕콕함! 산산 없어? 산산. 있는데 약간 없는 거 같고. 너무 달고요. 현산 이게 하얀 건데 달아? 그냥 사이다에, 초코넛. 시럽한 느낌이래요. 셀리라가 맛이 다 다르대. 야, 이거 온드리디언즈 클래식 브러쉬야. 야, 이거 생태풀 아니야? 이거? 그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런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야. 와우. 야, 근데 이거 진짜 익숙한 맛인데? 어. 어디서 많이 먹었지? 이게 달콜릿. 아아. 이게... 포또 크림. 잠깐만. 포또 크림 릴러. 아니, 가까운... 나 가운데 포또가 실제로 들어간 건지 몰랐어. 난 이렇게 반... 하나, 하나인 줄 알았어. 어, 진짜네. 나 이거 크림 그릴래. 갑자기 파란 빠졌어? 네. 공 테이블 빠졌어. 다들 밥 먹으러 왔나 봐. 어? 뭐였어? 아니. 하니 치즈케이크를 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누나도 먹어. 먹어봅시다. 어, 엄청 깠다. 진짜네. 오! 오! 나 이거 길려 엎이면 못 먹는 케이크야? 이야! 나 안 먹을래. 하나. 어.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어떻게 된다. 짠! 어. 먹어봐, 이게 다 실행이야. 얘네 왜 세웠어? 음. 맛이. 비식이야. 그, 근데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여기야. 또 시작했다, 또. 재밌게 읽으신다. 아, 맞아요. 어, 맞아요. 가기의 학원 막 이러고 나와요. 어. 아까에. 너무 봤는데. 어, 여기. 가만히 살고 싶어. 여기. 가만히 살고 싶어. 가만히 살고 싶어. 여기. 여름이 쩌락색이라고. 어, 대박. 왜 샀어요, 이거? 왜 팔았네. 왜 팔았네. 어, 이거 저놈? 어, 이거 저놈? 입자가 뒤집혀있는데. 전국해야 돼, 지금. 아. 입장을 전국하게. 아. 아. 이거는 뭐야? 이게 찍어먹는. 그런 거. 이건 또띠아. 응. 여기다가 싸가지고. 이쪽. 오른쪽? 어. 아, 왼쪽에. 옆에 파워가 있어. 어. 어. 누가. 맵지 마시로. 어. 흐흐흐흐. 뭐 마실래? 흐흐흐흐흐. 아. 아니, 일찬네. 아니, 아니, 위치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잘 어울려서 많이 좋아해요. 한판에서 좋아하는 거. 이 콧맛 치즈가 있는데 약간.. 근데 그거랑 다르다 좀. 맛이 더.. 이게 훨씬 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 맛. 그거보다 더 우유 같은 느낌. 어어. 전체적으로 덜 나가야 돼. 오! 장미향 난다. 오! 바람 부니까. 저희는 홍시를 먹어볼 거예요. 그러세요. 야,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놔야 돼. 근데 그 위에까지 먹는 거야? 아니. 어. 안 돼? 먹어봐 한 번. 근데 어떻게 먹냐 진짜? 한입씩. 한입 다셔보세요. 아니 그거 안다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높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너 먼저 먹어봐. 너 먼저 먹어보라고. 되게 패스트리 같은 건가 보네? 아, 달아. 달다, 유나야. 그러니까요. 멈칫됐어, 지금. 단데, 약간 안에가 섭섭한 크림 느낌인데,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안이 안 달아. 잠시만. 난 엄청 달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짜. 어, 맞아. 짠 느낌이 나. 10년 전부터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아보고, 나도. 나도. 나도 솔직히 그 연난문까지 보고 의뢰도 없고. 짜자 보세요. 먹어보고 저거, 소스 있는 거. 너무 맛있어. 약간 태국 같은 놀고 왔어. 홍콩이나. 기분이. 유나 뭐 시켰어? 저 코스모폴리타닉. 드디어. 아, 그니까. 왜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근데? 어, 비밀이야. 첫사랑이 좋아하고 싶은가 봐. 무슨 책 봤는데? 아, 네. 무슨 책에 나왔는데? 아, 씨.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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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 못할 사전. 어쩜 좋아. 아, 드디어 마셔버린구나. 그게 사연이 있어. 얘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사과를 막 주워 먹다가, 그 탑차에 타가지고, 그 회사까지 간 거야. 강제 노역. 러시아. 실망 strict Allah. 유자가 그렇게 있으면 턱 안 아파? 타 Pal구레타уки. 사과르다. 또 왜 그렇게 짭짭거리는 거야?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어? 그리고 얼굴이 왜 이렇게 짭짭거리는 거야?